이 집단업을 지어야 돼요. 개인업은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는 거고요. 집단업, 단체업은요. 단체가 짓고 그 조직 구성원들은 다 받아야 돼요. 함께.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내가 속한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도 같이 또 우리가 뽑은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같이 업을 받아야 돼요. 개고생해야죠. 이게 공업이에요. 별업과 공업. 개별적으로 받는 업과 함께 공짜, 함께 받는 업, 공업. 이 공업도 보살은요. 개별적인 업을 닦아서 공업을 바꿔놔요. 사회 전체가 복을 받게 사회를 계속 바꿔놓습니다. 저희가 하는 유튜브에 양심 강의 올리는 것도 공업을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중에 어떤 소수라도 깨어나면 국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공업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야 돼요. 좋은 업들을 사회적인 업을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보살은요. 공업 바꾸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바꿔요? 개별적인 업을 바꿔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집단의 업을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공업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한 분이 인류를 위해서 돌을 닦아버리면 그리고 멋진 양심 작품을 만들어버리면 그 작품이 남아가지고 인류를 바꿔버립니다. 인류의 업을 바꿉니다. 이렇게 계속 수를 놓는 거예요. 보살들은. 가족도 공업이에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죠. 이게 공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공업을 그러면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벌 받는가 가족이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전에 드린 말씀이 공업은 공업도 결국 나한테 다가올 때는 내가 지은 만큼 오지 내가 받을 게 없는데 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 개별적으로 지은 업의 결과물로써 이런 공업 속에 처한다. 그런데 공업은 그러면 공업 신경만 쓰고 나만 착한 일 하면 되나요? 안 돼요. 공업을 바꿔놔야 나한테 업보가 다른 방식으로 그 업보의 과보가 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어떤 벌받을 카르마 분량이 한 300만큼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양심 사회면 그게 양심 사회 속에서 카르마로 다가오겠죠. 과보로. 더 해결할 만 하겠죠. 그런데 욕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과보로 찾아오면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걸 해결하기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업이 중심이지만 공업을 왜 우리가 계속 바꿔놔야 되고 공업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내 업보 탕감하고 내가 또 좋은 업을 닦아서 그 공덕을 받을 때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업 속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양심 사회로 못 가면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도 양심적인 사법체계가 갖춰진 나라에서 벌을 받으면 더 수긍이 되겠죠. 사법체계가 엉망인 나라에서 벌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인가가 안 되겠죠. 수용이 안 되겠죠. 공업이 그래서 중요해요. 양심 세상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너네는 정치까지 정당까지 만들어서 난리를 떠느냐. 공업을 못 바꿔놓으면 다 고생합니다. 복 있는 사람도 여 안에서 복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복을 받아요. 자기 복을 챙겨 먹어요. 부정부패로. 벌을 받아도 부정부패 속에서 벌을 받으니까 자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을 받아도 자명하지가 않고 벌을 받아도 자명하지가 않은 사회는요.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겪으면 겪을 수. 예수님이 그 말까지 하세요. 복보시 성령 세례해줘라. 그리고 그대들이 가서 모범이 되라고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 이렇게 사는 거다.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공업까지 지어줘야 돼요. 보살행의 결정체는 좋은 공업을 지어줘야 된다. 예수님도 인류를 대속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이유가 공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업보를 탕감해 준 그런 좋은 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